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늘은 은하구가 업데이트됐죠? 은하구가 업데이트됐는데 아직 풍숭이를 못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공략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스 스테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쓰레기 더미를 부수면 이동하기가 쉬워집니다. 보스 데미지를 넣기 전에 먼저 이것들을 없애주는게 플레이가 쉬워집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이제부터 보스 딜을 시작해줍니다. 체력이 45% 남게 된다면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떨어집니다. 이건 계속 움직이면 피하기 쉬우니 계속 움직이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팀원이 죽으면 점프로 원숭이를 피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점프로 원숭이를 피하고 공격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깨실거라고 믿습니다. 이 주제는 주방법을 본 지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방법을 맞이하게 존재를 방문하 solving 지적입니다. 지금은 심해가 유증이 적기 때문에 다시 손을 벗고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방법이 진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는 방법이 계속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방법이 mantığını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은 이것이 박력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려 그러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클리어를 하셨다면 플러그인과 5천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우빈이 공략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